자 다같이 빌리저리 뛰다니는 아이들 밥달라고 졸라대는 아기들 공부하러 학교 가는 학생 스트레스 있다면 날 따라해봐요 리듬에 몸을 맡겨버리고 신나게 신나게 춤을 춤을 춰요 두 팔을 자고 흔들흔들 다같이 춤을 춰봐요 한동이는 느낌대로 놔두고 놔두고 정신까지 다 버리고 우리 모두 비벼대고 흔들어대고 신나게 춤을 춰봐요 자 다같이 하나, 둘, 셋, 넷 황, 황, 샤리리리리로 황, 황, 샤리리리로 황, 황, 샤리리리로 황, 황, 샤리리리로 황, 황, 샤리리리로 헤이깐 나와 뱃살 빼는 아저씨 살이 처져 걱정하는 아줌마 용돈 안 줘 화가 나신 할머니까지 황, 황, 샤리리리리로 다이어트 실패한 아가씨 고백하다 차여버린 아저씨 상사에게 호흡이 나는 회사원 황, 샤리리리리로 샤리리리리로 스트레스 있다면 날 따라해봐요 리듬에 몸을 맡겨버리고 신나게 황, 샤리리리리로 황, 샤리리리리로 두 팔을 장으로 흔들흔들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엉덩이는 느낌대로 날 두고 날 두고 정신까지 나 버리고 우리 모두 비벼대고 흔들어 대고 신나게 춤을 춰봐요 다 같이 황, 황, 샤리리리리리로 황, 황, 샤리리리리로 황, 황, 샤리리리리로 박휘선씨 올인으로 상금 260만원 추가합니다